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타수 와 넘강 아잇 잘못으로 여기 손탑에도 상권이 있고 우리가 있지 너라 천천시간 한다고 웃길 것 같아 어 다음에 만나면 재구성해버릴거야 재구성이라니 그런 심한 말을 말 넘심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잔액불편해서 또 도네함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소순 회중시계 개꿀이지 연막탄 있으니까 엘리트 조절합시다 어 잘 못썼어 어 잘 못썼어 똥구성 아 카드 잘 부숴어 피없어 뒷처리 현실계죠 양자 되길 극단적이야 사실 틀릴때도 있다는걸 양양 양양양양양양양 회중시계인데 강서음 짚기 좀 그런가 괜찮겠지 탁 가즈아 따뜻당 가즈아 탁 갈김 휘이 어? 카며멕 슬프 수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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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저게 나오네 저거 암튼 저거 회전을 넣어갈까 회전 회중 시계 수툴 숭 틀뀌 거 하 수툴 수퇴 수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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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껍질 벗기기 주방가서 고구마가 보여야겠네 고구마 껍질 벗기 고구마 껍질 벗기 고구마 껍질 벗기 고구마 껍질 벗기 제거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저쪽으로 갈까? 뱀대가리인데 물음표 좀 봐야지 아니면 여기 물음표 많은데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너구 안되네 까 손절 손절 손절은 덱 덱 덱 안 꼬니까 무쇠카드 받아볼걸 그랬나 덱 너 뭐야 바 인공물 듯 한판 건네기 예로 탑 쪼개기 아 뭐 다 불가능한 미션아니고 그냥 다 다 다 천원 미션아닌 천원 개굴 땅을 파바라 천원이라오나 관절 뽀사기 낡은 동전 나오던데 안에 강타 피읍다 내일 버벅스는 내일 먹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먹방? 술 먹다 술이 빠질 수 없지 주모 술 가져와 돼지가 되는 과정이죠 닭강정 맛있겠다 맛있겠다 딜 안 나오는데 저 먹방 신성모독? 하...인공물드 딱따라 아니 못잡지 근데 한방커스는 안되는데 아니 60딜을 으쾌한 방에 넣어요 이것도 한방아님 카드 하나로 카드 하나로 두번 때린거잖아 어 비행기다 인공물단식할까? 미션 성공 헐 진짜 성공이야 아 현성조님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 어 인정 아이고 원턴킬 보너스까지 감사합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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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히오 으아 으아 광휘 필요 없지 신성모를프 필요 없지 그럼 대체 필요한게 뭐지 로아차에게 필요한건 양심 모독 2장 쓸 수 있죠. 취약만 들어가면은 킬각 인데요. 아 이번에 취약 들어가지. 그러면은 빠바밤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라그나로크 교훈 회피도야 단식락을 개쎄 것 같은데. 회피도약은 회중식 해볼 수 있고 교훈 마를 것도 없고 탄식라그도 되고 뭘 집어도 좋은 이게 왓처지 지금 공격보다 방어 챙겨야 될 것 같으면 아 이거 손절라그가 났겠다 방어 챙기는 것도 새장각인가 코스튬을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혈 먹고 상자 거르자 왓처에게 계획이 다 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독이다. 빠세. 없으세요. 회전라그나로크. 회전라그하기에는 강화할 자리가 없죠. 그래도 회전라그 괜찮을 것 같은데. 라그 쓸 코스트가 안되니까. 회전 강성. 회전 강성. 이거 올강화치가 없어도 잡힌 차가겠다. 회전 강성. 회전 강성. 투모데로크. 흐으으으으. 허워저픽. 다음 배 때. 플라그가 어렵다 요행 락에다로크는 좀 괴로워 락치 교훈 교훈 있으면은 풀강 충분히 되는데 이거 들고가다가 불에서 담배 한 대 말면 돼 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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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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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락 락 향로까지 붕괴 사색 붕괴 사색 붕괴 사색 분사 갑분사 갑자기 붕괴 사색 라그나로크가 빨리 강화가 되야되는데 사색 하나 써야되는거 아닌가 뭐 없었어요 아까 집에 걸렀는데 아쉽네 집에 걸렀는데 사색이라니 아까 집에 먹고 여기서 사색 먹었으면 걱정 없었겠다 아 근데 지금 덱파워 올려야되는데 저거 저거 그 뭐냐 이코 맹공 조용히 하세요 나왔으면은 좀 나아줄거 같은데 아니면 지금 진노랑 저거 그 뭐지 그 저지랑 넣든가 암튼 공격이든 방어든 좀 세져야되는데 지금은 넘 약함 타이밍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펜터크래프트 야구공 야구공 수비한대 마라피카 피카피카 충돌강타 피는게 낫겠네 에이 브로드까지 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션 실패 한글자막 by 한효정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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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시겐? 야 저거 어디갔냐 저거 저거 이거 저거 그저세 아이 뭐야 지속 하나도 너무 못캐 슬피도야 아 근데 향로 못봤네 아씨 킬 가게에 눈이 멀었다 킬 춰한데 킬 숙소 대단체로 흥 킬 실력으로 선천을 뽑으면 되는데 채팅창 물음표로 도백시키기 성공 뭐야 물음표 도백하니까 기분이 이상해 뭐 잘못한거 같애 서순한거 같애 아 글리벌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해시계로 코스트 먹을 수 없나 내 돈 아니니까 로참스 이걸로 해시계 하나 올리고 이걸로 수비하고 해시계 스택 올리고 수비 아 이거 수빙 써 써도 되구나 신색 1댓밖에 못해리죠 스택 올리고 아 이걸로 아 아 방어도 올리고 호프트 올리고 와 이겼다 퍼접해 심장수육 이걸 지내 퍼접이네 라그나로크 오 잡채 추월도 없고 마요도 없다 이것이 와처다 신성모독 진짜 잘 썼다 희생 향로 캐리 하이랜더 피해를 받지 않고 보스를 서치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이 되면 보스퍼펙트 안들어가나 자기 카드니까 보스퍼펙트 되겠지 네 네 네 네 네